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와이트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여러분, 평소 발목을 자주 접질내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 전데요? 네. 다 해당되시네요. 접다가 약간 삐끗해요. 그렇죠. 보통 경사가 가파른 길을 내려올 때 혹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닐 때 발목 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발목이 삔다는 것은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주변 인대가 손상된다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목이 삔 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려놨다가는 만성적인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평소 발목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 번 삔 발목은 계속 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축구나 좀 달리기 하기 전에 몸풀기 운동으로 발목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오, 잘하고 계셨네요. 이번엔 자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셨네요. 진짜. 제가 준비한 오늘 동작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목을 보호하는 동작인데요. 일명 포인 플렉스 동작입니다. 포인 플렉스. 네. 한 번 바로 따라해 볼게요. 먼저 의자에 허리 세우고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양손 풀어서 의자 밑을 가볍게 잡아 볼게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쭉 펴서 오른 다리를 무릎 높이만큼 들어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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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발끝을 멀리 밀어내 볼게요. 발등이 쭉 펴지도록. 오. 이 상태 포인. 네. 여기서 발끝을 다시 몸통 쪽으로 힘껏 당겨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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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종아리가 늘어나시죠? 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포인 플렉스 하는 것을 1회로 총 5번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동작은 발목 운동인데 사실 발목도 시원하지만 종아리도 당기고요. 무릎까지 좀 자극이 느껴집니다. 오늘 동작 제대로 따라하고 계셨네요. 네. 형진신처럼 이렇게 종아리와 무릎까지 팽팽하게 자극이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이 포인 플렉스 동작은요. 종아리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종아리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네. 네. 평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종아리 라인을 매끄럽게 해주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늘 3분 요가 리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